한국이야 응. 어디에서나요? 인도네시아 넌 넌 카드가 매지션이라는 뜻인지 모르겠지? 나는 내가 매지션을 알고 있었더니 응. 어떻게 조금든 카드에있는지 모르겠지 나 마지션을 보여줄께 어, 당연히. 사진을 보여줄께요? 네 아, 예예예. 오, 첫번째부터 첫번째는 매주시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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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은 괜찮습니까? 이건 카드입니다. 와우. 제가 기억할께요. 오케이? 오케이. 제가 카드에 넣을께요. 제가 카드에 넣을께요. 그리고 카드에 찾을께요. 정말요? 오. 헤이, 두기 자랑. 너의 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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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Griffin 2의 기술을 적으세요. 오케이. 내가 모든 걸 보여 드릴께요. 오케이. 제가 드릴께요. 여기 하나 카드가 있어요. 오. 볼까요? 좋네. 저는 카드에 넣을께요. 그리고 제가 카드가 다 킬을 때요. 오. 오케이. 넌 왜 이렇게 말해? 진짜? 카드가 여기있어 봐봐 봐봐 오 마지막의 매직 트릭 네 여기 7 카드가 있어요 6의 검은 카드 그리고 1의 검은 카드 너의 카드가 이거네 은근히 스냅 여기 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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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화 knocking 깜빡 안 쉬지 제가 repeat합니다 가사대 내가 또 배우고 싶다. 당신이 배우고 싶다. 오오. 당신이 배우고 싶어? 당신이 배우고 싶어? 아니요? 배우고 싶어? 그냥 배우고 싶어. 왜냐하면 내 매직은 정말 secret. 오오. 당신이 배우고 싶어. 오오. 나이스. 나는 매직에 배우고 싶어. 네가 배우고 싶어. 보시다시아. 보시다시아. 스무개. 그 Qué 바이러스에서 열어? 예. 하나, 둘, 셋. 아이. Sleep? Sleep. Sleep. 왜 이런 소리가 돼? 이건 저입니다 무슨 이름이 되시나요? 내 이름이 A.C.A.C.A.C.A.E. 아이씨 뭐냐? 잠시만요 이거 무슨 매직이라고 하는데 근데 저 매직은 딱 봐도 트릭이 있어요. 잘 봐요. 이렇게 대충 화면을 보여주고 이렇게 내린 다음에 이렇게 핑거슨을 까면 이게 바뀐다. 카드도 솔직히 이렇게 하면 숨길 수 있잖아. 이렇게 핸드폰 있지? 이렇게 하지? 이렇게 내려갔지? 그리고 손가락 쳐. 그러고서는 내 그 뭐지? 이렇게 옷섬에다 넣은 다음에 쭉쭉 이런 다음에 어, 여기서 나온다.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렇지. 네지션이라고 하기엔 아주 스킬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도 처음 만난 친구니까 놀라는 척을 해줬어요. 그래도 다음 사람을 만나러 갈게요. 다음 사람을 만나러 갈게요. 다음 사람은 누구야? 다음 사람은 누구야? 다음 사람은 누구야? 네. 넌 넌 기억나요. 네. 야 잘 오오오오오오오 Nice You always in here I come at night You teach me SAMPAI JUN PA LAGI right? SAMPAI JUN PA LAGI baby 아아 I Think you taught I teach 아, 다른 친구야. 이 친구는 꽤 웃겨요. 오미TV는 웃겨요. 정말 말하셨어요? 재밌는 사람을 만났어요? 재밌는 사람을 만났어요? 재밌는 사람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카드 셔프 매지션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만났어요?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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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쌈파줌파라기 쌈파줌파라기? 네 맞아요 아 한국말 할 줄 알죠? 네 조금 네 좋습니다 뭐 저와 계속 얘기하고 싶으신가요? 아니야?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아 그 학생이라고 했죠? 학생 네 학생이에요 대학생? 아 대학생 한국어는 그 드라마로 배우셨다고 했었나요? 아니에요 혼자 독학? 대학교에서 세웠어요 대학교요? 네 대학교에서 오 그 전공이 뭐예요? 우선 시각 디자인 지금 한국에서 대학교 다녀요? 아니요 아니요 어 아니 한국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한국에서 다행인 줄 알았어 그럼 오늘도 학교 갔다 왔나요? 오늘? 응 아 근데 그냥 비대미한 수워도 있어요 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네 네 아니 또 이렇게 만나는구나 이게 하던 사람들만 하는 거라서 이렇게 만났던 사람들을 다시 또 이렇게 만날 수가 있네요 아주 재밌습니다 지금 뭐하고 있으세요? 저는 오미TV 하고 있죠 그냥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재밌는 사람들 찾고 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 만났어요? 이틀 전에? 이틀 전에? 2...2 days ago 아닌가? 다른 사람인가? 저거 봤죠? 저거 봤죠? 기억 안나는구나 아마 기억 안나죠? 아 기억이 안나네 아 나만 기억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2 days ago 2 days ago 네 근데 별로... 이름? 이름? 우리 이름까지 얘기한 거 같진 않아요 안 했어요? 나는 이름은 에이스예요 에이스 에이스 아 에이스 이름 뭡니까? 하나 하나요? 네 아 다음에 만나면 제가 하나라는 사람을 기억해 볼게요 저는 왜냐면 이름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아 나는 나 원래 한국 이름이 따로 있는데 이 외국 친구들은 그 발음이 어려워서 그냥 에이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한국어 이름은 뭔데요? 그렇게 한국어 이름은 창 인 창 인 창 주세요 에? 안 돼요? 이거 뭐 어렵잖아 이거 외국 사람들은 안 된다니까 창 인 어 이렇게 당신 이름은 하나죠 하나 하나 이거 이거 하나 둘 셋 넷 그 때 하나 아 알겠어요 그 진짜 이름은 뭔데요? 그 인도네시아에서 말레이시아에서 하나 아 말레이시아예요? 아 인도네시아가 아니었구나 아 인도네시아가 아니었구나 쌈페춤바 알겠습니다 하나 응 파 파 하나 파 파가 하나가 있다고요? 네 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파 하나씨 다음에 또 봅시다 쌈페춤바예요 쌈페춤바 네 그 본토 발음으로 어떻게 해요? 쌈페춤바 본토 발음 그냥 말할 때 친구한테 말할 때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응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그냥 바이 아 그냥 바이 하면 돼요? 근데 나는 말레이시아어로 바이 하고 싶은데 네 말레이시아어로 다음에 또 만나요 긴가 응 슬라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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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 슬라 슬라맛이요 슬라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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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제가 써줄게요 슬라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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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야 어 다음에 또 봐요 어 새 다른 거를 또 쌈페춤바 뭐 뜻이에요? 쌈페춤바 그건 그건 찰가유 찰가위듯이 잘가요라는 뜻이예요 쌈페 춤바는요? 그것도 비슷해요 그냥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쓰라맛, 틴가리 좀 더 좋다 이거죠? 좀.. 좀.. 어떻게 설명해야죠? 포멀한거가 존경? 포멀.. 네네 포멀이라고요? 응 리스펙 뭐 이런거죠? 리스펙? 아뇨? 제 친구들이랑 해도 괜찮아요 쓰라맛, 틴가리 응 알겠습니다 쓰라맛, 틴가리 안녕 하나 바이 바이바이 아니 어우 이게 그 만나던 사람을 또 만나네 아잇 재밌네 골 때리네 할수록 매력에 빠져드는 것 같아 골 때리는 그거네 아잇 골 때리는 근데 시청자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우선 재밌기 때문에 뭐 나만 재밌으면 되는건가? 모르겠..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다음 안녕하세요 반응이 없네 와이파이가 느린까봐요 다음으로 좋은데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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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그렇게 생각하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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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감사합니다 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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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오미 TV에서 한국의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안녕하세요. 오메고... 뭐? 응? 네? 네. 당연히 저는 여자들이 사랑해요. 아니요. 네 사람이 오는 거예요. 오마이거 스포츠 한국 한국국어 여러 분의 어로워같은 낙지 소드의 여행을 권장해서 여보세요 혹시 이런 프랑스 복립 다만 Mr. Maza어어어어보신 다른 언어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해. 말씀해? 다른 언어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해. 말하바 마스스는. 아, 특이요. 네. 다른 언어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해. 그럼 다른 언어는 Antara에 말할 수 있을지. 또 다른 언어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해. 아든네. 아든네? 네, 이름은... What's your name? 아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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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든네 와우 Thank you 배님 아든네 배님 아든네 배님 아든네 배님 아든네 아든네 배님 아든네 배님 아든네 배님 아든네 아든네 창인 아든네 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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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든네 배는 아딤 창인 네, 맞습니다 오 음 It's so hard or easy yourself? 어? It's hard or easy I think It's okay. It seems like Same like English What? Same like English English? When I first time I run by teacher English? I don't know. Sorry, my English is not too bad You need to use my English so bad No, you're not bad But I feel it's okay My English? My English Your English is good too No, no, no My English is so bad actually Just I went to American high school series You know 음 Yeah Thank you for Teach me Adne Then Benin Adim Oh And Te-se-kullal It means Thank you He- He-he-she-kullal? Te-se-kullal Yeah, yeah, te-se-kullal Te-태-시-kullal? Yeah, yeah, te-se-kullal Te-se-kullal Ohho Ohho Not Now I'm Turkish Oh I love I love WOMI TV This one I can meet a lot of friends In online Right? And quite interesting and fun You Okay And Yo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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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now English But I'm only I'm You're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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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How to say Well Um Cushes Yo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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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굴레굴레는.. 영어는 아니지만 한국어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굴레굴레? 굴레굴레? 굴레굴레는 굴레굴레는 바이바이 음... 굴레굴레 뭐, how are you doing? your writing? 음 오, really? yeah, I'm writing because maybe next... next, I'm at next turkey friend I can use this one like 굴레굴레, 굴레굴레 it's like 굴레굴레 or Kyushuru no, wait, wait not Kyushuru Gyushuru Gyushuru yeah, yeah, yeah your accent is so good, wow oh, thank you very much I have a question oh, wait, wait, wait you're welcome, meaning 리자에리딘 리자에리딘 yeah Oh, 리... 리... 리카에... 데에리딘 no, no, no... 리자에리딘 리자? yeah, 리자 리... 리자 대님 에대린 리... 리자... 에... 데에리딘 리... 리자... 에... 데에린 아 괜찮아요. 문제없어요. 리쉐이 대제임? 대일. 이렇게. 비쉐이 대길? 비쉐이 대길. 어 비쉐이 대길. 어 비쉐이 대길. 괜찮아. 리자의 대님은 괜찮아요. 리자의 대님은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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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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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답. 오. 오. 오, 학교 예, 예 그러고싶어 어떻게 어렸을까? 잘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은 어렸을까? 하지만, 어떻게 어렸을까? 나는 그렇게 어렸을까? 나는 그렇게 어렸을까 그래서 내가 안 믿을까 그래서 나는 제가 사실 공유가 적립하고 싶어서 학생은 학생을 보니까 학생은 학생이지만 학생은 학생이지만 학생이지만 학생은 학생이지만 아, 아, 너무 감사합니다 학생이지만 제가 학생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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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i 나 그냥 해주 organizers 취 Schloss니저..? donc 취재.. persist니까? 거의 다 있어졌어 지금 불렀amente 저랑 scale.. 부는 왜 활동해였 commandment 단단 every pl of tr of these.. ... 잠시만, 제 아이돌의 age은 20? 24? 그래서 너가 20... 20? 20? 20! 20... 아니, 너는 20... 아니, 너는... 네, 알아요 24... 23 23? 네 이게 반대 holy shit 너 정말? 오... 오... 오, 오... 음, 음... around, Lego 너는 college 교수님도 진짜? 정말? 오, 제 지자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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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는... 아, 아, 아 이렇게별라 다수규 애들음 다수규 애들음 아, 리자 애들음 제 이 일 리자 애들은 오오오 고마워 고마워 잠시만요 너는 32살 맞지? 32살? 네 네 네 응 응 나 못 믿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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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직 어렸어요 나 아직 어렸어요 나의 엄마가 32살 네 1990 네 13살 네 어머니가 정말? 정말? 정말 큰 문제 나 못 믿는거지 나 못 믿는거지 나는 1990 내 눈이 1990 내 눈이 1990 1990 아마 어머니가 1990 응? 1990 내가 이거 나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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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어머니가 뭐라고 나이티 ego 나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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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지금 나이티 네가 18 academic 확실하시II 응 넌 SI 다이티 us 가 너는 25살이 났어요? 15살이 났어요 아니요 잠시만요 난 19살이 났어요 숙성은 2인정도 여기분이 15살 이가 우리의 age 네 그래서 우리의 mom 내 age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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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인기가 자리에 대해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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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 아.. 아.. 잠시만.. 잠시만.. 깜짝 놀랐어요 양팔 아.. 아.. 이.. 오.. 네.. 아.. 네.. 엄마와 아버지의 사랑을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 나라가, 특히, 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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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학교 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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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를 학교에 응 응 영원 응 아 아 아 아 응 1989 1989 1989 my older sister 음 my mom awesome awesome it was awesome you lose like a surprise and shot and oh love too much yeah in my country it's so popular um younger mom yeah wow nice um i'm nice to hear your story i mean not your your family story okay i run to you turkish so uh kyo shuru kyo shuru kyo shuru yeah yeah kyo shuru bye bye see you next time bye kyo shuru kyo shuru kyo shuru kyo shu sure kyo shuru kyo shu shu kyo shuru kyo shuru kyu shuru kyo shuru kyo shuru kyo shuru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어디 다른 15살에 그 얘기를 가졌단 말이야. 대단다 대단다 하구만. 15살에 이렇게 조화를 하고. 그럼 다음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나. 가자. 니허우. 니허우. 네. 네. Hello. 진짜 다 넘기네. Hello. Hello. How are you? I'm good. How about you? I'm good. Where are you from? I'm Indonesia. Oh, Indonesia. Kim conditioning. Ak narcissist. Akabar. Akabai Oh, Akabai. Akubai. Akubai Akubaihas means, I'm fine, I'm good. Akubai? 아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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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뭐예요? 어? 한국말 할 줄 아네요? 아니요 아니요 조금 조금 내 이름은 창인입니다 창인 창 창인 이름이 뭐예요? 저는 지현이에요 지현이요? 지현 지현 오 지현씨 눈이 예쁘네요 눈 눈 눈이 예뻐요 눈이 예뻐요 아이스 프리티 프리티 칸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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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틱? 찬틱 응 찬틱이 예뻐요 예뻐요 아이스 찬틱 아이스가 찬틱입니다 찬틱이구나 칸틱이 아니고 아이스는 마타 마타 찬틱 네 칸틱 눈이كون 눈이구나 한국어로? 한국어로? 눈 눈 눈 눈이 예뻐요 눈이 예뻐요 눈이 예뻐요 예뻐요 예뻐요가 찬튀기에요 찬튀기 아.. 알겠어 알겠어 눈 예뻐요 눈이 예뻐요 눈이 예뻐요 학생 학생이세요? 너는 학생이세요? 아니요 학생이세요? 20 20? 오 오우 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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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년 제가 학교에 첫 semester 아 일요일 우리 나 무슨 질문이 저 정말 제 제 정답 내가 봤어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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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5% 거의 다 솔직히 30% 인터넷는 25% 한국은 26% 너는 32살이예요 32살이예요? 32살이예요 죄송해요 32살이예요 international age은 31살이예요 아 알겠어요 너는 너무 귀여워 알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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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인도네시아? 아니요. 너는 인도네시아? 너는 인도네시아? 너는 인도네시아? 네. 오. 산나부르타무 등안보. 오. 아, 만나서 반가워요. 저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어, 반갑습니다. 다 다 씁니다. 감사합니다. 인포멀? 인포멀? 고마워요. 요라고 안해요. 고마워. 인포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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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포멀는 맞지? 안포멀, 안포멀는 맞지? 죄송해요? 인포멀, 안포멀는 맞지? 어떻게 표현이 맞지? 정확한 월드 원래는 어린이들 어린이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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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really not really remember all the row and then oh my god sorry it's a bad network again okay so 그럼 다음을 볼까 who is next who is next who is next you are you are you are you are you are you are 눈이기 때문에 그리고 피부색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오 잘 지냈어요 한국말도 할 줄 아시네요 아주 큰 말 아요 제가 한국에 있어요 아 한국에 있다고요? 네 한국에서 뭐해요? 일하고 있어요 아 일하고 있어요? 네 무슨 일 하십니까? 공장일 아 공장일 예 오 저 옛날에 필리핀 한번 가봤어요 네 거기 앙헬레스라고 아십니까? 아 마닐라 네 아 앙헬레스 클락 클락 아 예 하지만 제 영어는 아직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니요, 영어는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영어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요 필리핀에서 제 발음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제 발음을 말하는 것 같아요 꽈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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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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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어릴까? 오우 나의 어릴까? 28? 28? 오우 감사합니다 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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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예 그럼 육살리요? 육살리입니까? 32 아아 한국 나이요? 네네 그러면 필리핀 나이가 31 31 아아 나 형 형이예요? 몇 살인이예요? 응 서른둘 서른둘 서른둘? 네 you was born 1989 88 88? 네 오오 오오오 you know the G-Dragon? G-Dragon G-Dragon 88? 네 네 your friend is G-Dragon I'm on the year of the Dragon 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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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일 끝나고 쉬고 있어요? 네 오오 나 일.. 내일도 쉬고 있어요 내일도 쉬고 있어요 내일도 쉰다고요? 왜 이렇게 쉬어요? 네 네? 일이 없어요? 네 없어요 왜요? 쉬는 날 아 쉬는 날 네 네 오오 오오 좋겠다 난 내일 일하러 가는데 내일 일 있어요? 일 있어요 일 있어요 아 그래요? 응 그럼 you know why you not sleep? Because I'm.. I want to meet new friends 아 그래요? 아 그래요? I mean.. I thought you are.. playinging playing.. playinging? 아.. 아.. 예예예예 I'm playing the game and.. I want to meet new friends and.. when I meet new friends I feel funny and.. I can talk with them and I feel.. oooh in the world have these guys or.. in the world have these girls guide girl and people I don't have also Korean friends it's hard to find Korean friends 아.. hard to find Korean friends yeah but in your working place there are a lot Koreans yeah but only 안녕하세요 아 correctly and then no talk they are.. maybe only the ajumma will talk they are older than you? every employer is older than you? yeah yeah oooh 얼마나 한국에 있었어요? how long you stay in Korea? um.. almost 3 years 3 years? 3 years? 3년 oooh 3년? 네 어디서 일해요? 3년 동안 충청남도 충청남도 서울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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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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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전 사람인데 대전이요? 천안 대전 네 알아요 오오 천안 천안에서 3년 있던 거예요? 네 오오 그 또 또 오오 Do you think you라는 네 animา jigsaw 아 이 Out Do you thing i have a esses 아 잘생겼는데 frighten 다녀 이쁘 네 왜 이딴가 없냐? 총각 돈 없어요 아 돈이 없어 그리고 여자친구 없어요 잘생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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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섬한데요 너 또 왜 우리는 여다친구가 없을까요 왜 우리 여자친구가 없을까요? 우리 여자친구가 없을까요? 나한테 우리한테 좋아해요 얼굴이 안 좋아해요 얼굴이 안 좋아해요 네 아니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 네, 파이팅. I hopefully you find Korean girl in Omid TV. You have also girlfriend? 없어요, 없어. 왜 없어요? You are very handsome also. No, I'm busy. 나 바빠요. 바빠요? 스트레스이 많아요. 일해요. 일해요? 응. 그래요? 네. 힘네요. 네. I'm gonna look for my girlfriend. Okay. You too.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See you later. See you. And how do you say hi in Philippine? Hi. It doesn't translate, but it can be kamusta. Komusta. Yeah. Komusta or kamusta. Komu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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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Hello. Hi. Good bye. Komusta. Do you have any social media accounts like Instagram? I have Instagram. Okay. I'm just typing this. So we can be friends. Okay. Cheonan Dejan. It's my name. You can follow me. I follow you. I will just check now. Okay. Just a minute. I will show you that I follow you. Okay. This on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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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Just laying on the well.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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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like food? No, my job is cook. Oh. You're a chef. I mean, you like food. Like, you post a lot of food in your Instagram. Ah, yes. Yes. Yeah. I just don't like naengmyeon. Naengmyeon 싫어요. I eat balut. Bal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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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Balut? Balut? 예를 들어서,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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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작은개? 그게 더 작게? 제가 너무 작게 먹지 못해 그냥 작게 먹어요 얼마나 오래 두신가? 한국에서의 좋은 하루에 있나요? 3-4일에 시간 한국에 대한 자세한 일요일에 대한 필리핀한 일요일에 대한 산 미끄러스, 산 미끄러스 그리고 바닐라스 바닐라스 다가가, Monkey Monkey 한국에서의 산 미끄러스 한국에서의 산 미끄러스 산미굴엘 비싸요? 아니야 여기 여기 아니야 더 비싸요 제가 들었어요 산미굴엘 비싸요 산미굴엘 비싸요 한국에서 산미굴엘 비싸요 안 비싸요 안 비싸다고요? 어? 2천원? 아니 비싼데 2천원 아닌가? 레드홀스도 있어요 레드홀스도 비싸요 여기 그래요 필리핀에서 마실 때는 50페소 60페소? 1천원 1천원 어 근데 여기 비싸요 안 비싸요 안 비싸요 1천원 안 비싸요 여기 소주 1천원 소주 마시면은 드렁큰한데 레드홀스는 드렁큰하네 술 잘 먹나요? 네 네 필리핀 레스토랑 오 오 정말 기대돼요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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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토랑 걸펜스 오케이 즐거워 즐거워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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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필리핀 사람이야 천원에서 3년 동안 이랬다는데 아 하여튼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 많네요 천원 내가 대전사는데 아 대전사니까 천원 잘 오면 만나가지고 또 재밌는 그걸 할 거 같아요 아 나도 화장실에 가고 싶으니까 화장실에서 갔다가 한 명 보고 있는데 누가 보고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인지 모르지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나는 화장실 좀 갔다 온다 그리고 황지호 황지호 님인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화장실 좀 우선 갔다 올게요 아 나도 막 100명 200명 돼가지고 리액션하고 하고 싶은데 아직은 많이 없어 어쨌든 안 하겠는데 왜 이렇게 리그 오블레이션더가 이렇게 있지 아 잠이 보지도 않으니까 어쨌든 화장실으로 갔다가 ik 도와주 안하 Biology 안하겠는데 안하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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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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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피곤한 놈이 피곤한 놈이 내가 좀 먹어볼까? 흠 헉 헉 헉 헉 헉 헉 사람 찾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여기 가려보자. 왜요? 네. πά가. episode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아 아 수리마카시 아 아 아 아 아 찾기가 쉽지 않네 한국사람이네 아 안녕하세요 코드가 너무 좋은데요? 네? 코드가 너무 좋은데? 무슨 코드야? 노래 코드요 계속 계속 돌리니까 아 이제 심을 날 것 같아 네 하오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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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임 파인 땡큐 헬로 아임 파인 땡큐 비트코인 떨어진다 헬로 아임 파인 땡큐 헬로 아임 파인 땡큐 프리미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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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아 뭐지? 한국사람 아니에요? 한국어 한국인이요? 네. 한국인이요. 네. 한국인이요. 한국인이요. 다른 나라에 있는 미국인이요? 한국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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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의 목소리로 좋아해요.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가 사랑해요. 혹시 돈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아니. 저는 전통을 켜고 그래서... 네. 그래서 내가 돈을 만들고 내가 돈을 만들 수 없지. 아니. 그럼 나 아까 전화가 죽을때나와 어디서? 한국도 나가요 먼저? 너는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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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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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국 사람이네 퐁서럭인데 북한에서 왔다고요? 부가친 거예요 그냥 컨셉 잡으려고 아... 깜짝 놀랐네 탈북군인 줄 알았네 아 어떻게 탈북을 합니까 아 이... 이... 눈 좀 안 봤을 때는 여잔데 아... 눈매가 예쁘다 소리 안 들어요? 좀 들어요 딱 그... 이 사각그릇 사빠지니까 여자네 네... 눈매가... 근데 남자예요 아... 죄송합니다 다시 눈만 보이세요 아 이제 이제 됐다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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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네 Where are you from 이에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예요? 네 아 근데 어떻게 한국말 아시나요? 네 배웠습니까? 네 저 공부네요 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저도 공부하거든요 인도네시아 제가 인도네시아 아니요 저 혼자서 공부네요 아 혼자서 공부하신다고요? 네 저도 인도네시아 혼자서 공부하고 있어요 진짜요? 네 아팟카바르 아 이거 안녕 아닙니까?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쓰금 갈란 켜란 네? 켄 relay esi 네 네박 그램 그램 그램? 그램 그램은 뭡니까? 그램도 네박요 아 그램이요? 네 그램 그램 그램도 여기다 적어놔야겠다 그램 그램 그래서 한국 친구들 많이 만났어요? 여기서 많이 만났어요 한국 친구들 중에 재밌는 친구들 없나요? 네 내가 몇 번째 친구예요? 몰라요 그렇군요 친구 갈래요? 친구 합시다 우린 이미 친구예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친구가 되나요? 네? 어떻게 하면 친구가 되는거죠? 우리 친구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까지 저도 친구를 없게 돼서 감사하게 됐네요 그 그쪽 인도네시아 나라는 싫어인줄 알았어요 싫어 인도네시아 싫어 왜 싫어해요? 몰라요 그냥 아까부터 한국사람 만났어요 근데 저 인도네시아 사람 말해요 그래서 한국사람이 계속 아 인도네시아? 스킵했어요 그런거 아 진짜요? 네 나는 인도네시아 사람이랑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네요 네 상처 받았어요 조금 네 괜찮아요 근데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요? 저 이자요 이자? 네 이자씨도 딴 사람 스킵하잖아요 네? 이자씨도 넥스트 누르잖아요 아 그냥 나쁜 사람 스킵했어요 나쁜 사람 어쨌든 넥스트 누르니까 똑같아요 어차피 그냥 나쁜 사람요 상처받지 말라고요 그냥 아니 그 나쁜 사람 이거 변태 같아요 아 어 변태 같은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 네 나는 남자니까 그런 변태를 못 봤죠 네 음 음 그렇구나 그런거 무서워요 뭘 아 변태들이 무섭게 하나요? 네? 어 변태들이 무섭게 해요? 그 네 변태 음 왜요 왜요 궁금한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몇 살이세요? 몇 살 같나요? 스물 세 살? 스물 세 살? 네 아니요 거 거 거 거꾸로 하면은 제 나이예요 네? 이십삼 이십삼 이렇게 거꾸로 이십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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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앞으로 이 뒤로 이 뒤로 아아 근데 네 되게 어려 어려 쓰리마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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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르신사요 오오 몇 살이에요? 저 저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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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살이에요 오? 스물 세 살이었으면 친구 될 뻔했는데 그 스물 셋인데 나는 서른 셋이네 네 그 쭉 그 쭉 어 슬프게 저희 오빠 같아요 오빠도 서른둘이에요? 네 음 아이고 근데 우리 오빠 얼굴 서른둘같이 생겼어요? 네 서른둘같이 생겼어요? 나는 나는 스물 셋같이 생겼고 네 어이 고마워요 쓰리마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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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저도 그 한국사람이 많아서요 그 그 그 쭉 같아요 착한 사람 아 내가 착한 사람 같다고요? 네 나는 착한 사람이에요 네 저는 태어나서 나쁜 짓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음 음 그렇군요 한국 친구가 음 음 음 그러면 우리는 쌈 쌈 쌈 페이 줌파라기 합시다 네 쌈페이 줌파라기 합시다 알았어요 예 다른 쌈페이 줌파라기 합시다 좋은 한국 친구도 또 만나세요 네 나도 쌈페이 줌파라기입니다 네 쌈페이 줌파라기 쌈페이 줌파라기 알았어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аст 아 쉽지 않네 아 에너지를 다 쏟아먹고 있어 이혁은 아 꿀젤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뭐도 없고 이거 안 되겠네 뭐 또 이제 씨벌 사람들이 파야 뭐라 하지 쌈페이 줌파라기 다음 넥스트 vere 안녕 안녕 다 남자야 다 남자야 다 남자야 계속 남자야 쟤는 세 번째인데 또 만나요? 어? 남편 좀 바라기 또 만났어 또 만났어 여기에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럼 저랑 말 안 하고 싶어서요 아니요 말 안 하고 싶은게 아니고 뭐 할 말이 딱히 없어가지고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궁금한거 저도 몰라요 괜찮아요? 스킵해 또 떼요 아 네 쌈페줌파라기 3타임 네 네 이것도 남자고 저것도 남자고 어 오 네 명이다 네 명 네 명 네 명이나 들어왔어 오케이 네 명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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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팅이 없어? 그냥 다 눈팅이야 별 아 그래 집중하자 컨센트레이트 하자 어 유나이티드스테이트다. 유나이티드스테이트. 유나이티드스테이트. 유 나이티드스테이트? 너누에 안그러니 자네요. 아 인도네시아 많았어. 반가워요 아카파 바르 아카파 바르 이름이 뭐에요? 전 창인 장입니다 저, 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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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just can't call me ace. It's my foreigner name is ace. A-C-E. A-C. What's your name? 저는 리차드. 리차드예요? 네. 한국말 좀 잘 하시네요. 아니 아니 아니. I cannot speak Korean. Just for introduce myself. Oh. Have you met the Korean friends? No, I haven't. I have no friend from Korean. And this is my very first time to talk to Korean people. Really? Yeah, I just learned Korean but I never talked to any person from Korea. And you are the first time. Oh, but OMI TV has a lot of Korean. Sorry? OMI TV, this one, this app. Oh, yeah. A lot of Koreans here. Korean, yeah. And you know like Korean people always skip me. Maybe, I don't know. I know why. Because you are the guy. Yeah. Because you are the guy. Yeah. Yeah. Me too. Everyone skip me. Yeah. Yeah. Because we are the guy. Maybe just because like maybe because I'm not from Korean so they just like skip. I don't know. But that's okay. So today, how many people you met? Before you, I met a people from Slovenia. Slovenia. Yeah. She's 14 years old. 14 years old girl. Yeah. And also I met a girl from Thai. Thai. Yeah, Thailand. And see, they teach me how to improve my English because my English is very bad. No, I think your English is very well. No, you. Your English is very goo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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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m joking. I'm still. So, are you a college student? Oh, you think I'm college student? Yeah, because you look so young. Oh, can you guess my age? 23, 22? 23, 22. Unfortunately, I'm 32. 32. Oh, you look so young. How old are you? I'm 23. 23? Yeah, I just college student. Wow, what's your major? My major is... Can you guess? Can you guess my... Engineering? No. Oh, English teacher? No. My major is... My major is medicine. Medicine? Yeah. You make a medicine. I don't want... Yeah. Because I don't want to talk to people about my major. Because in Indonesia, like people said that medicine is like rich people or like smart people. And I don't want to... People say that things to me. So, I just like... Can you guess my major from strangers? But it is true, right? You're smart. You are the smart. No. No, actuall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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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think everyone is smart. Everything. And people always say that medicine is very hard. But I always like said that every major is hard. When you don't study a lot, it's hard. I think, yeah, every major is hard in their own way. But you seem smart. No, you. You too. Oh... Yeah. Can you guess my major? I mean... I was major. Ah, yeah. Oh... Yes, I am. You too. I'm not a fan. No,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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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제가 숙시 시점에서 작업하는 중 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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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시 시점 한국 음식은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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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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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한국은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나라 그리고 제가 한국에 가고 싶어요 제가 한국의 문화가 좋아해요 김치 좋아해요 한국의 문화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 너 그 바이러스는 COVID-19에 만들던 거고 네 백신은? 나는 백신을 만들던 거고 아니 아직 안생긴 해요 아직 안생긴 해요 아직 안생긴 해요 요가 observ bonito 이미 bon 이상한 봐요 또 현재 area thanks 또 또 네 바 SE 다 남자밖에 없어 다 남자야 다른 유튜버들은 예쁜 여자들 많이 이렇게 하는데 나는 오늘 다 남자와 대화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자랑 대화하고 있는데 그럼 다음 걸로 가볼까 너무 길어지는데 이래서 편집을 하나 보다 이게 지금 1시간 47분 거니까 오케이 넥스트로 가자 넥스트 다 남자야 다시 만나요 오 3분 신기하네요 이렇게 3번이나 만나다니 왜요? 싫어요? 아니요 싫지 않아요 신기해 신기해서 그렇지 진짜요? 왜 왜 다른 사람이랑는 대화를 안 해요? 그냥 재밌어서 다 다 넥스트 누르고 있어요 네 네. 인도네시아 때문에. 아 인도네시아 사람이 변태짓 하나요? 네? 이 이상한 짓 하나요? 인도네시아 사람? 아니야. 몰라요. 몰라요? 네. 계속 스킷할 수 없어. 음. 저 인도네시아라고. 인도네시아 하면 친구 할 수 있잖아요. 친구. 같은 나라인데. 네. 여기서? 응. 없어요. 없다고요? 네. 음. 여기서. 한국 사람이. 네. 필리핀 사람이. 음. 그렇구나. 타일랜드? 타일랜드 사람도 있다고요? 네. 그리고. 아메리카. 음. 아메리카 사람도 있고. 아프게니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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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응. 많은 사람들을 만났네. 네. 멕시코도 있어요. 멕시코도 있고. 음. 멕시코도 있고. 이게 다 재미있는 사람. 재미있는 사람 없었습니다. 어.. 그래요.. 힘.. 힘 내서 재미있는 사람을 찾아봅시다 ㅎㅎㅎㅎㅎㅎ maybe.. 4타임스 위.. 매트 할 것 같아요 근데.. 앉아서 뭐해요? 앉아서 이거 가지고 놀아요 왜요? 에? 일 안 했어요? 일 해요 근데 왜 앉아요? 아.. 자야죠 나 지금 여기 밤 1시 49분이야 나는 나는 funny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재밌어요? 네.. 재밌네 제 재미도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3페이준파락입니다 또 3페이준파락이에요? 지금 제가 상처받았어요 뭘 상처받아요? 다른 사람 다.. 넥스트 눌렀으면서 쌈페이준파락했어요 계속 쌈페이준파락했어요 왜요? 3타임인데 원래.. 프렌드랑 가족들한테 쌈페이준파락이 많이 하잖아요 아니요.. 저 진짜.. 네.. 뭘 하네요 이거.. 이거.. 아.. 이제 안 한다고.. 잔다고요? 몰라요 아.. 나.. 나 이제 나오면은.. 넥스트 눌른다고? 아뇨.. 저.. 네? 이거 거절할게요 거절한다고요? 거절한다고요? 네.. 거절한다고요?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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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 거 거절.. 거절할게요 거절한다고요? 어.. 아.. 알겠어요 그.. 그쪽 계속.. 남편좀 봐라고 아.. 그래서 상처 받았다고? 네.. 진짜 상처 받았어요 그럼 뭘 뭐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거 리스펙 아니에요? 리스펙? 다음에 또 만나요 몰라요? 음.. 알겠습니다 네.. 쌈페이준파 했어요 쌈.. 쓰리타임 쌈페이준파네요 상처 받지 말아요 상처 받지 말아요 괜찮아요 상처 받지 말아요 알죠 백적 아니에요 저요 아.. 그러니까 상처 받지 말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하이파이브 다음은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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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t웠어요 네.. 헝 dieser Urã 어쩔 수 없어요 헉 어떻게 collapsing 어떡해 하이파이브 했어요 상처 받았다고 하이파이브 해 그냥 하이파이브 쌈페이준파락이 사와디 컵 basho 헤롤로 갑시다 옳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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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유 제가 그녀의 작곡을 좋아할 수가 아니에요 아iesz 진니가 아름다워 젠니가 아름다워 젠니 젠니는 아름다워 아예? 젠니는 아름다워 도워부려 넘나? 아아... 그가 전혀ció 네, 너ames 네, 그 안 맞는게 아.... 어떻게? 아...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아...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네, 어떻게 보면 23? 23? mogę... 17?! 17? 17? 23? No, we're 18. 아... They look older. Sorry, I just guessed. How old are you? Guess. How old am I? 24? Ooh... More older. 25? No. 29? No. 31? No. 35? 32? You look much younger. Really? Oh my god. Thank you very much. That was... Well, we thought that you were like 22 or something. You don't look older. Oh... Thank you very much. Where in Korea do you live? Do you live in the capital? Daejeon? I don't know where that is. The only thing I know is like... Seoul, Daejeon, Busan. Seoul, Daejeon, Busan. It's near? Ah... Do you know how these three cities are? Busan is near. It's middle of... Between Seoul and Busan. Ah, it's between? Yes. Is it pretty? It's bold. Peaceful city. Ah... Well, I actually thought of visiting Korea with her. And to Japan too. Because we like anime. Enemy? Yes. Oh... But Korea has beautiful, you know...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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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only that. You also have good skin care. Good food. Good food. I like... We like it. We like food. Yeah. We like kimchi. Kimchi noodles. Ah, kimchi noodles. Yeah, it's really good. No, not the sweet one. Spicy. Spicy. Spicy one. You can eat the spicy one. Yeah. Sweet... Sweden. Sweden have a Sweden... Sweden. Sweden. Yes, Sweden. Speaking? Swed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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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uh... Svenska. In Swedish we say Svenska. Svenska. Yeah. How to say hi? Hi. Hey. Hey. Hi is hey. Swedish. Hey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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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heysan. Heysan. Heysan is heysan. Heysan. It's like this. You write it like that. Heysan. Heysan. Oh. Hey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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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Do you wanna learn anything else? In Swedish? How are you? Do. Do. Heyr. More. Do. Do. You know the Blackpink song? Do. When you say do. do. It means you. Do. is you. More. How do you feel? Like you feel. Yes. And how? is hyr. How? Hyr. How? I'm playing I'm playing. Who drew? essional. 오우, 너무 재밌어 후투로 후투로 흐르모드 후투로 후투로 흐르모드 어떻게 말하는지 한국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네, 어떻게 말하는지 사실, 우리는 한국어로는 어떻게 말하는지 한국어로는 어떻게 말하는지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거 좋은마 الح diesem 안녕한한 안녕 하세요 안녕 하세요 안녕 하세요 안녕 하세요 weird Thanks For formal & unformal I think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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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녱 아니야 it's ok 안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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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네. 네. K is high, and you can also use it as bye. Ooh, same like Korea, like, 안녕, 안녕. Uh-oh. Next. I want to see you, girl, and I already told you all the reasons, girl. But you're hiding me, and I don't know where to go. Hello? Hello. How are you? I'm fine. You're hiding me, girl, you're hiding me, girl, you're hiding me. AHHHHH! You are the looks of me like you. 또 다른 사람 배워갈 그대 가슴에 잊고 잊혀진 내가 다음 안 누르니까 되게 민망하죠 뭐라고요? 내가 다음 안 누르니까 되게 민망하죠 방음 안 되니까 민망하다고요? 다음 다음 원래 보통 사람 같으면 다음 눌렀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다음 다 안 하시던데 아 그렇게 노래 부르면 다음 안 해요? 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그 사람이 돼줄게요 다음 제가 첫 번째 그 사람이 돼줄게요 헬로우 하이 하와이유 파인 옳아 고메스 디아스 hola 오 오 오 Peru.. Peru.. people...? I speak spanish 오.. Where are from? Peru 아.. Peru 오.. I first met Peru people WOW 오.. And.. You are from Korea How did you know? My nature is Peru You know I am from Korea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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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예전에는 이 영상이 표정과 표정과 음악이 한국어 아리스티 네 너의 힙합 너의 힙합 너의 래퍼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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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랩 힙합 아 내가 K-pop 나는 힙합 힙합 아 랩 랩 음.... 음... Eminem 유대인 아... 유대형 아.... 음... 악음.. rock music rock 린 conclus 킹 노바나 아... 레드 Chaplin 음... 그리고 인디 락에서 너가 잘생긴 해? 아니요 아니요 저는 제 작품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저는 제 작품을 만들고 작품을 만들고 네 네 네 어떻게 만들고 같은 세라미 세라미 네 세라믹 저는 마치고 세라믹 너의 Cars 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성이즈가 되요? 24년인가? 아직은 아니, 더 아이코까지 26년인가? 아니요 아니요 30살 진짜요? 진짜요? 진짜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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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살 less 17 no more 21 almost 22 22 and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i like hip-hop and and nowadays i listen you know adam adam i don't know 1245 1245 his song's name and purpose intermotion shine i love his voice and he sings hip-hop ah sorry he just say romantic song i don't know what kind of music ah romantic nowadays i just listen the song i'm going to search him how are you? which singer you like? my favorite your favorite oh uh well it's um it's a band uh paramor a band paramor paramor is the name a group paramor yeah uh paramor paramor ah paramor ah paramor ah oh okay i'm gonna search ah she not he orange hair paramor oh okay later i'm gonna search i'm gonna listen the paramor they have they have a lot of good songs ummm oh thank you for teaching para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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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mm ummm okay and what do you do for life? i'm gonna listen i'm looking for the fun i'm looking for the fun looking for the fun and money oh okay fun money love sorry are you are you what what are you looking for for your life um i don't know i i want to to finish my studies and work and work and work something uh related to digital media oh someday maybe in a tv program or something like that oh i think you can do it you can do it someday maybe three years later maybe you can do it i hope after graduate after graduate after graduate after graduate yeah mmm you have an instagram? yeah i have um jugo de pi resa jugo de fresa jugo fresa fresa oh okay later you you'll be a famous i can tell to my friend i know the fresa right it means it means strawberry juice you you like this strawberry juice yeah it's my favorite oh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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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t i or j i i i u what? i cannot copy this go go de p dal g dal g i i cannot find you no cannot find um i'm going to show you my mobile phone um oh this one this one this one this one it is yes yeah you have a 700 follower you're famous right no not really i i can feel that you have some positive energy you got good good energy i mean the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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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that positive energy negative positive ah positive i can feel your positive energy oh thank you mmm okay okay mmm so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i'm gonna follow how to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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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i i only follow oh can you speak korean please what is that what do you want to say what do you want to say what do you want to say do you know what do you do i don't understand can you speak spanish 저는 지갑이 없어서.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안녕. 안녕. 오, 아디오스. 아디오스. 아, 아디오스. 차오차오, 아디오스. 차오. 재밌네. 으윽. 으윽. 뭔들 moss이. 엠, 엠, 엠. 지금. 왜. . . . . . 아르바이트 깔끔하게 으 이 엉 아 아 i'm good 어떻게 하세요? 잘하네. 어떻게 하세요? 침옥에도 가장 좋았어요. 굉장히 잘하셨어요. 어디가서?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왜 이야기 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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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발. 왜 이야기 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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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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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발. 왜 이야기 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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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성도가 멈추를 성도가 성도가 성도는 뭐해요? 성도가 성도가 어 너는 성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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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네 네 네 맞아요 뭐지? 어떻게 말해? 어떻게 말해? 어떻게 말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타카모찬디 마타카모찬디 와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타카모찬디 네. 네. 너의 눈이 너무 아름다워. 네. 이뻐? 고맙습니다. 이쁘네요. 고맙습니다. 네. 그 매직은 뭐하는 겁니까? 어떻게 말해? 저는 어떻게 말해? 근데 제가 다시 말해보는 게 아니요. 없어어? 없어어. 아무것도 아냐? 없어. 아무것도 아냐. 오오. 하.. 퀴즈 타임이 있어. 그 머리에 퀴즈 타임 퀴즈 타임 그래서 한국어로 말해 한국어로 말해 퀴즈 타임 퀴즈 타임 퀴즈 타임 퀴즈 타임 이거 이거 다른 거 당신이 끌어안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그 말해? 당신이 당신이 끌어안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I don't know. I don't get you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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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ike what do you do? 무엇입니까?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어 아니요? 그럼 what is that? what do you do? you know I just know the best conversation oh I I said what you're hugging now what you're hugging that?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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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I asking 무엇을 끌어안고 있습니까? that meaning is why you're hugging that? oh why or it's more common word it's like 당신의 옷 색깔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뭐 뭐야 네 뭐야 당신이 입고 있는 당신이 어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의 색깔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옷 옷 옷 옷의 색깔은 아 너무 어렵나요. 당신은 블랙핑크를 아세요? 블랙핑크를 아세요? 아세요? 아세요.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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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핑크를 아세요? 아세요. 인도네시아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인도네시아의? 어 수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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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ital city. 오. 오케이. let me write. 수도. 수도. It means capital city. 수도. What is their 인도네시아 capital city? 자카르타. 오 자카르타. 오. 인도네시아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자카르타. 자카르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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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카르타에요. is correct. 자카르타에요. is okay.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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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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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당신은 몇 살입니까? 나는 스물살이. 스물살이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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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아라. 알아라 이거 보고. 이건 understand했네요. 이거는 your understand isn't 이것을 알아들었네요. 오. 이것을? 이것을? 알아 들었네요. 알아? 알아. 알아. 들었네요 알아. 알아 들었네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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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들었네요 알아들었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당신은 6살이에요? 저는 32살이에요 32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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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살 22살 24살 23살 I just know that around your age yeah but after that I don't know after 20 is a 30 30 someday you're gonna be a 30살 20살 30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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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살 21살 21살 24살 22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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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살 30 30 30 30 30 31살 40 40 40 40 40 41 41 41 41 41 41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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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42 42 42 42 42 42 43 42 42 42 42 42 42 42 42 43 42 43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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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이게 뭔가 문제처럼 20살은 1st, 2nd, blablabla 20살은 20살? 네,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 대해 알아보는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내용이 알려주신 거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32살이잖아요 네, 저는. 32살이요? 응. 진짜? 너 정말 어렸어. 감사합니다. 수римaka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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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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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같다! 이 싸마 싸마! 싸마 싸마! 아쿠바이! 네. 잘했어요. 와우, 감사합니다. 매리. 으음. 아 outcomes. 저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얘기하고 싶어요. 처음에 만났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와이우... 그런 것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른 언어를 배우고 싶어요. 몇 가지 언어를 배우고 싶어요? 러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투르키아, 방글라데시아, 루마니아, 그리고 스웨덴. 제가 만나고 싶어요. 제가 책을 읽고 싶어요. 네, 제가 책을 읽고 싶어요. 제가 찾고 싶어요. 제가 봤어요. 정말 멋져요. 정말 재미있고 재미있어요. 네. 이렇게 함께. 오케이. 오케이. 이거 맛있게 즐거워. 쌍파준뱅라기. 오, 쌍파준뱅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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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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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to meet you, too. 힘드네. 이거 노래나 들어갈까? 아... 세시가 됐다, 그래. 안녕하세요. 뭐야? 한국 사람이네? 진짜 새끼야. 안녕히 계세요. 오, 다시. 왜 항상 만나는 거야? 오, 다시 만나요. 제가 쌈파춤파락에서 만났어. ,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 미안해요. 다시 만나요? 오, 다시 만나요? 아니, 다시 만나요. 그럼 네, 죄송합니다. 저는 계속 스트리밍하고 아무도 시청하지 않고 계속 스트리밍하고 라이브 스트리밍하고 괜찮으세요? 정말? 라이브 스트리밍하고 괜찮으세요? 너의 목소리도 정확하지 않으세요 아... It is okay. I'm asking to you. It is okay? It is okay. Ah, it's okay? What? I do the streaming. I do streaming... You are. You are on my live streaming. Yeah, it was yesterday. It was yesterday, yeah. Bye-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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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wear to myself for su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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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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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Bye. 안녕.